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계양스님의 꿀잼 레전드 영상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어? 잠깐만 이게 뭐야? 계양스 테일? 언더테일 패러디인가 보네요? 자아 옛날 옛날에 다같이 이제 소풍을 떠내기로 했어요 등산을 하던 도중 어? 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악 그리고 뭐지? 이 냄새는? 어? 우와아악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우연이다 야아아아아아 오오 설마 어악 이 꽃은 뭐예요 안돼에에에! 시작부터 플라이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하하하하하 활력궁냠 멍청한 인간 녀석 잡아먹어주마 어라? 어? 헉? 오? 너희가 전부 뜯겨나갔어 저기 누구세요? 보면 볼수록 미스테리 한 장소군요 뭐야! 메타톤 스위치가 켜졌어! 자 갑니다! 메타톤 변신! 야 변신 화려한 거 뭐야 이거? 띵! 메타톤! 인간 모드! 아아악! 아파요! 겁나 멋있게 등장했지만 0.1초만에 바로 캔디 행 잠깐만 여기는 분위기가 어째 수상하다 오! 빠비로스가 인간 친구가 놀러 왔군요 제가 당신을 위해 미트 소스 스파게티를 준비했어요 한 번 맛보시죠 안 돼! 어허허! 빠비로소! 아 잠깐만 맛이 왜 이래 어이 느려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센즈 구하러 왔다 어이 개항이는 나가있어 맛있는 음식이 되어 죽어라 오! 무비 화려운가 보소 바로 샌드전 어? 뭔일이 일어난 거래? 어이 뼈다구 뭐야 꺄아악 으아악 으흐흐흐흐 으아아악 해 어휴 아휴 빡치고만 아.. 어어 위대한 이몸이 싸워주마 상패가? 아이윴 안되겠어 니들 쌍으로 죽여주마 우와! 차라이 칼! 오오! 오! 야! 이걸 어떻게 피해! 내 동생, 바비로스. 알고 보니 사령비였을 줄이야. 다 내 불찰이야. 배고파. I'm still hungry. 이 걸신이 들렸구먼. 자 어디 소만나? 어이! 위험해! 아휴 어 안 된 셈이야! 으아 응? 안 케찹디? 년년년년녕 으응 자자자자자! 불러오기 하면 안 돼! 자 별 뺏었어 오케이! 파이스! 자 다음은 딱 보니까 이거 오징어 게임 같은데요? 이거 뭐야 이거? 으음 아 됐고 오늘의 음식 뭔가요? 오징어 게임 주인공 아니야? 딱지 따가지고 딱지의 신이었다 돈 싹쓸이 갑니다 수고하여 잠깐만 딱지 진행 요원이 대신 끌려갔어요 오징어 게임에 안 돼! 여기 어디야? 뭐야 무궁화 꽃이 삐었습니다 VR 달아주고 어? 영희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어라? 살아보지? 설마 어 설마 살메요! 하체 운동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빵댕이 뭔데? 못 볼 걸 본 영희 사망 자 두번째 게임 따단 달고나 챌린지입니다 우와 이거 추억의 달고나 이거 한입에 꿀꺽이 자 나에겐 넬루미가 있다 설마 넬루미로 녹여보겠다? 냠냠냠냠 호호호 수지까지 던가 자 다음은 줄다리기인가요? 이거 뭐야 이 발조로 땄으라고요 으 으 으 으 으으 بال 어라? 으어어어 녹이들만 모아놓은건 좀 반칙이잖아 안 돼這 배신자의 최후 아 sindic 스플렉스 꼽아서 이거는 뭐야 사이다랑 맥반스 firefighters인가 아 너무 맛있겠다 자 다음 게임 바로 진행하시죠 자자 우리 먹을거 좀 하면서 합시다 어? 이거 구슬치기 게임인가? 자 스트라이크 아우 아파 이거 뭐야 어? 구슬이잖아 우리? 깜부잖아 깜부자노 맞지? 어허허 영감님 우리 깜부니까 가지고 다 내놔요 오케이 구슬 싹쓸이 오예 통과입니다 깜부 영감님 바로 깜부치킨행 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아 좀 먹고 좀 내놔 어 다음 게임 유리 게임입니다 치킨을 먹고 싶다면 무사히 건너와라 사보타지 삐뽀삐뽀삐뽀삐뽀 인포에서 펜트 타고 올라와버리기 음 깜부치킨은 내꺼에요 아아아아악 게임의 몫있다고야 우리 계획대로 된게 아일도없게 우리 계획대로 된게 알다 싶어 어구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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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자 다음은 SCP나그더 참가하자마자 탈출 이제는 마그레이너드 잔소 한il 사이렌헤드 x2 Shr 아아 뭐야 개사기 아니야 카드 캣? 생선은 못참지 고양이잖아 탈락 다음은 뭐야 탐스러운 빵댕이의 정체는 땅콩이었잖아 아아 아 대박 자 다음 또 누구 어 어 어 어 걔는 건들면 안돼 공구류군 제일 위험한 놈이야 어머 내 얼굴을 봤겠다 죽어 아아 어 땅콩이랑 만나서 먹고 들어서 깐부치킨 만들고 염염염 우리 깐부니까 잘가고 어 어 게임 마스터잖아 자 다음은 파피 플레이 타임 허기허기 또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허기허기가 괴물이 베어버린 슬픈 이유가 담긴 만화 한번 보시죠 어 마치 토이스토리가 생각나는데 어렸을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장난감 허기허기 우와 이걸 이제서야 발견했네 어 추억 돋는다 너 아직까지 있었구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 허기허기는 그동안 창고에 갇혀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도 사랑스럽게 반겨주는 주인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휴 저 더러운 인형 이제 버릴 때 됐어 아휴 아휴 어 그때가 파피가 허기에게 손을 내미네요 음 뭔소리야 나에겐 사랑스러운 주인님이 있다고 어 그렇게 파피의 손길을 거부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주인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휴 그곳엔 더이상 허기허기가 남아있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너무 슬퍼 충격받은 허기허기 어허 말도 안돼 내가 진짜 버려지다니 주인님 그때 눈에 보인 플레이타임 분장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보입니다 아 잠깐만 나도 저렇게 커지면 주인님이 날 다시 돌아봐 주지 않을까 그렇게 플레이타임 공장에서 수많은 실험이 실행이 되고 날 보냈죠 괴물로 탄생해버린 허기허기 꿈에서 허기허기를 본 주인님이 장난감 공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픽을 얻게되고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흐 tarde 주인이 왜 여기있어 어흑 아흐 겨우머리야 자 벌어진 허기허기 인형을 보고 허기를 너무 그리워하는데요 그렇게 왜이렇게.. 그리워할 거면 왜 memel 날 왜 버렸어 주인 놈 잡아먹어주마 어떻게 허기호기가 쫓아오는데 안 돼 잠깐만 너 그 내 인형 허기호기 맞지 어허 맞구나 허기환 어! 내가 직접 이런 까지 붙여준 석이원이 죽었어! 이미 난 괴물이 아니에요. 난 쓸데없이 정리 없는 말이야. 그래서 난 실패하네. 실험 1006 실패. 카레가로 host! 이스라엘ms broadcasting!